신소골 목사 1편에 이어 신소골 목사 2편을 시작합니다. 나의 길, 나의 신앙 신소골 4편 21일 작정 새벽기도 중 세미한 음성들어 내가 사력을 다한 단체 전국연합회장선거에서 승리, 회장에 당선되었다. 천하를 얻은 것처럼 뿌듯했다.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런데 당선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던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똑똑하고 유명해서 표를 얻은 것으로 생각됐다. 그러나 내가 당선된 만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 후유증이 조금씩 나타나더니 급기야 내가 엉뚱한 사건에 연루돼 사회에 큰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불명예스러운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선거에 나온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다. 나는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물질과 명예, 인기까지 잃어야 했다. 처음에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어쩔 줄을 몰랐다. 어쨌든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아내가 이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바른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단이었다. 하도 답답해 성경을 보는데 오바데아 1장 3에서 4절의 말씀이 나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와의 말씀이라. 나를 향한 준비된 음성 같았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것일까? 아내의 요청에 21일 작정 새벽기도에 들어갔다. 모두 잠든 시간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는 그동안의 내 삶을 차분하게 돌아보게 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당신이 계시면 저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신앙은 이제 막을 내리고 싶습니다. 작정 새벽기도 21일째 되는 마지막 날 새벽이었다. 주님은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란 말씀이 긴 공명으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내 마음은 마치 화로라도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후끈 달아올랐다. 이어 강같은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서 물결치듯 넘쳐나왔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절로 무릎을 꿇게 했다. 새벽기도로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변한 나는 아내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열심히 성교를 읽고 믿음이 성장되도록 기도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멀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윤기 목사님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게 목사가 돼야 할 소명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얼떨떨했다. 사실 그동안 주위에서 목사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말도 안 된다며 오히려 장로 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말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 예수롭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내가 신학교에 간다면 연예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고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도 내겐 너무 버거운 짐이었다. 나는 이때부터 3일간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했다. 나의 길, 나의 신앙, 신석으로 5편 신학교 입학하고 연예활동 완전 은퇴 조윤기 목사님의 권우면에 3일간 잠을 못 자던 나는 미리 약속했던 선교 공연을 위해 버스에 탔다.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진 내게 단원들이 다가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신학 공부를 권유받아 그렇다니 오히려 환호하는 것이었다. 주의 종의의 권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원해 주신 것이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목사님을 만나 다시 한번 확실히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새벽같이 여의도로 향했다. 가능한 한 목사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나는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께 이유를 만들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교회에 가서 조윤기 목사님이 계시면 신학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만 안 계시면 그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출근하셨더라도 목사님께서 다시 주의 종이 되려고 하시지 않으면 신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시간이 아침 6시였다. 목사님이 출근할 리 없다고 생각한 나는 목사님실에 들어섰는데 웬걸 진물을 보고 계셨다. 어디서나 자신 만만하던 나는 다리가 떨리고 오한까지 났다. 나는 목사님께 주의 종이 되라는 말씀에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 다시 찾아왔다고 말씀드리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더니 바로 기도를 해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서 사방으로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큰 종이 되게 하소서 훈련과 연단을 잘 받고 이겨내어 모세같이 바울같이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소서 곧바로 목사님은 비서에게 신학교 입학이 언제냐고 물으시더니 바로 오늘 그곳으로 찾아가라고 하셨다. 내가 찾아간 그날이 바로 신학교 입학일이었다.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일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 목사님은 그날 해외 선교집회 인도를 위해 곧 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고 내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도 2주 후에나 뵐 수 있었다. 그때는 이미 신학교 입학 시기를 놓치는 것이므로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에 내 마음이 변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신학교 등록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처정을 이야기하니 아내는 하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나를 위한 그동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일단 야간업소 출연을 모두 끊었다. 목회자가 될 사람이 술집에 가서 남흥을 도두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신학교 강사 목사님들이 목회자는 세상의 끈을 모두 놓고 인간적인 가치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다. 생계는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웃으면 보기와이야만 출연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것도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격이 불같고 한 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몰고 가는 성격이 있다. 이런 점을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쓰려 한지 모른다. 즉시 텔레비전 출연도 끝내기로 했다. 많은 동료와 선배들이 너는 사명이라지만 처자식은 무슨 죄냐 지나가는 역할만 해도 되니 출연하라고 긋고 말렸지만 내 고집을 꺾지 못했다. 연예계에서 완전히 은퇴하니 시원섭섭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해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단을 준비하셨다.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깨트려지길 원하신 것이다. 나의 길 나의 신앙 신소골 6편 궁피판 가정생활 단칸방 신세 전락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다 보니 급기야 살던 집까지 비워주게 됐다. 아침에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짐을 쌌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래도 신학교는 빠지지 않으려 갔다 오는데 소나기가 내렸다. 아내는 가재도구를 집 밖으로 모두 내놓은 채 울고 있었다. 하나님 저 이 모양 만드시려고 신학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이보다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장로님의 도움으로 그분 집 2층 단칸방으로 짐을 옮겼다. 짐이 많아 두 사람이 늦게도 공간이 모자랐다. 돈 많은 세상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니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수첩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사라졌다. 이때 성령이 주시는 영적 평암마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 하루는 옛날 출연하던 밤업소 세 곳에 사당 세 명이 나를 찾았다. 늦자하니 신선생이 요즘 매우 어렵다면서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우리가 출연해줄 테니 다시 출연하시지요. 선금 여기 있습니다. 라며 각각 900만 원씩 2700만 원을 내 눈앞에 떡 내놓았다. 손이 저절로 돈 봉투에 다가가다가 움찔했다. 안 돼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는 없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안 된다고 했더니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다며 화를 내고 돌아갔다. 아는 분은 알지만 나는 신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다. 모든 것을 희생한 만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교수님들의 강의가 나의 약한 믿음을 살찌게 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간정집회를 인도하러 다녔다. 이때만 해도 아직 내 얼굴을 기록하는 분들이 많아 내가 집회를 한다면 구경오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 집은 여전히 어려웠고 아내와 자녀들은 고생을 해야 했다. 신학교 3학년으로 기억한다. 순창이 한 교회의 초청을 받았는데 차비가 없었다. 아내가 동네에서 7만 원을 구워다 주는데 집에 쌀도 떨어지고 고려대에 합격한 아들의 등록 마감일이 모렬하며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보다 주님을 증가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순창 시골교회까지 비행기와 택시를 타고 가니 7만 원이 모두 사라졌다. 교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10여 명이 앉아있었다. 워낙 전도가 안 되니 목사님이 총동원 전도집회로 나를 초청한 것이었다. 집회가 끝나고 광주까지 따라와 서울행 기차표를 끊어주던 목사님이 강사류라며 봉투를 내밀었다. 아까 헌금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 사양하고 기차를 탔지만 내려오느라 빌린 7만 원을 갚을 생각과 아들 등록금 떨어진 쌀 때문에 가슴이 무거웠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명하신 사명이니 연단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자식까지 고생시키는 건 정말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사병역 영등포역에 내렸으나 택시비가 없어 집까지 걸어가며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배워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내게 곧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셨다. 집에 오니 쌀 한 가마니와 흰 봉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자기 농장에서 쌀 세 가마니를 가져왔는데 한 가마니를 놓고 갔고 봉투는 아는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 신천도사에게 돈 좀 갖다 주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가져왔다고 했다. 여러분이 우리가 원했던 백만 원이 들어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나라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셨다. 나의 길, 나의 신앙 신속을 칠퇴한 4억짜리 성전 무지 백만 원 놓고 시작 나는 신학생 시절 이 교회, 저 교회 초청받아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목회의 많은 부분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작고 어려운 교회에 자주 보내셨다. 비록 10여 명이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방언이 터지고 강한 성령 역사를 함께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성도수를 묻지 않았다. 신학교 4학년 때인 93년 9월 13일 하나님은 나에게 안산시 본호동 상록수 지역에서 상록수 순봉교회를 개척게 하셨다. 한창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고 집회도 자주 다니던 시기였으므로 지역 개발과 함께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2년 만에 한계층이 50여 평이 건물의 4계층을 교회로 사용할 만큼 빠르게 자리잡게 하셨다. 돌이키니 연예계에서 30여 년을 몸남아 활동해온 것이 주님의 사육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상당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였다. 이렇게 교회가 자리를 잡을 무렵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성전건축에 강한 내 말을 주셨다. 나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하나님 숨을 좀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땅도 한 평 없고 이제 교회가 안정이 돼가는데 그리고 저는 집에 못 한 번 박은 적 없고 이사할 때마다 집에도 없던 위인입니다. 건축의 권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제 탈란트가 아니니 다른 분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됐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 얻은 결과들을 생각하면 두 손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건물은 크지만 실상 처음부터 빚으로 개척한 탓에 교회 재산은 거의 없었다. 97년 교회 건축을 결심했을 때 교회 재산은 총 100만원이었다. 교회 재산을 찾던 중 교회 집계에 알맞은 240평 대지가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땅값만 4억원이었다. 재직회를 열어 이 땅을 사자고 했다. 그랬더니 사채로도 이 땅을 사면 교회도 짓지 못한 채 이자 갚다 끝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나는 기도만이 우리의 최종 선택이라며 40일 작정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선포하고 내가 가장 하기 힘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맡았다. 40일이 끝날 무렵 한 성도가 천만원을 헌금했다. 이 돈에다 사채 천만원을 얻어 계약금 2천만원으로 4억원짜리 땅을 계약했다. 막상 계약하니 하나님만 믿고 너무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담대함이 솟아왔다. 재직들이 우리 힘으로는 너무 폭차다며 계약 해지 쪽으로 돌아선 적도 있었다. 이때 한 권사님이 일어나 우리 믿음이 겨우 이 정도냐고 꾸짖는 바람에 다시 돌아서는 무효곡절을 긋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갑자기 권추에 대한 열정이 타올랐고 성도들이 자진해서 권추공금을 내기 시작했다. 순모금 인천교회 같은 경우는 철회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간증했는데 최성규 목사님이 그날 나온 헌금에다 더 보태 1천만원을 권추공금으로 주시는 바람에 내 연예계 생활대도 받지 못했던 하루 저녁 개런티 천만원의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3억 7천만원의 땅값은 지불했는데 나머지 3천만원은 더이상 마련하기가 힘들었다. 잔금 7일 날은 넘어서는데 가슴이 탔다.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상록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교회 건축이었다. 그런데 이 무렵 일본 교도에 있는 성신중앙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왔다. 신학교 4학년이던 1993년 안산에 상록소 순봉길을 세웠고 신학석사 후에 자이니치 목사 바울 나가이 다모스에게 목사안서를 받았다. 2002년부터 9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선고사로 활동하며 일본의 교회 세 곳에서 활동하였다. 2006년 기독교 우파 정당인 기독사랑 실천당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래동에 순복음 우리교회를 세우고 단임 목사를 맡았다. 2017년 3월 박근혜 구속수사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2018년 3월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활동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였다. 2018년 8월 기독교 우파 단체인 성경대로 믿고 행하며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 및 순국신앙을 계승하는 포럼 성승포를 출범시키고 회장으로 활동했다. 2019년 한계정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강웅 모사가 태극기 집회 세력을 비판하자 키보드 배틀을 벌여 법정 싸움까지 갈 뻔했다가 돌아서서 지지자가 되었다. 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참여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중이었던 9월 1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후 9월 6일 소천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코미디언 출신 신석을 목사님의 신앙 일대기였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10편 119편 71절 권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올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또한에α